글거리 유지하시면 조금만 더 앞으로 글거리 딱 그 정도 거리 그럼 오늘따로 너무 아파가지고 치안에서 중간중간에 각질개치게 된다면 일단 손을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좀 멀어집니다 좀 멀어집니다 거리 맞추는게 두근들어요 좀 촘촘하게 칠하셔야 돼요 방금 칠한대 옆으로 칠한대 옆으로 칠한대 옆으로 그룹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막 끌고 있으니까 좀 정신없거든요 칠하는게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반대쪽으로 손 돌리셔요 아뇨 전체를 다 돌려버렸어요 그쪽에 보면 안 칠해진대가 굉장히 많이 안 칠해요 좀 들어올려봐요 이쪽에서 보면 안 칠해진대가 이쪽에서 보면 안 칠해진대가 이쪽에 봤어요 요런게라든지 아직 안 칠해진대가 안 칠해진대가 저쪽으로 고맙습니다.